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를 정말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화 제작에만 7년이 걸렸고요 2,000명의 스태프들이 이 영화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화만 보게 될 겁니다 우주 여행 떠나실 준비되셨나요?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영화는 정말 다른데 왼쪽에는 큰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이 영화는 다른 할리우드의 사이파이 무비나 아니면 히어로물과는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은 강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인데요 발레리안은 히어로에 관한 영화지만 그 히어로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히어로는 아닙니다 발레리안은 약간 어리석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잘난체도 하고요 모든 남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진짜 영웅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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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은 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너와 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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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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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그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확인을 하게 되실겁니다. 우리 어렸을때는 꿈을 꾸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요.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면서 사회에 아니면 억압받는 것들에 의해서 점점 꿈꾸는 법을 우리는 잊게 되죠.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아이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아이는 나는 것이 꿈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. 어른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새로운 차를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겠죠.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것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영화를 보시고 꿈을 꾸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동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것들은 잠시 잊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이 12살 때 어떤 꿈을 꾸었었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12살 때 어떤 꿈을 꾸었었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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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kend 감사합니다.